이.. 줄임말 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 연습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솜을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워낙에 다들 잘해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면서 많이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또 새롭게 멤버로서 무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. 내일 드디어 첫 곡인데 오늘 오픈하지만 굉장히 헤드윅 때 이후로 이렇게 암기 가사와 대사 암기력이 이렇게 힘들었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. 런타임이 사실은 인터뷰션 없이 1시간 40분에서 좀 넘어가는 런타임인데 노트남도 분량보다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무대에서 퇴장을 안 하고 계속 노래하고 대사하고 하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외우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종이 뿌리는 연습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. 종이 뿌리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앨빈 역할과 같이 호흡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어떤 작은 무대지만 서로의 감정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. 화면할수록 점점 더 이 역할과 이 작품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1시간 40분 동안 즐겁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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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